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분이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효연양만 열심히?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있을 때 미리미리 씻어 놓치니까 쌓이면은 너무 커지니까 있을 때 그냥 금방 진짜 어머니 마인드예요. 깔끔하신 거예요? 맞아요. 저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아예 안 쓰려고 그래요. 그것도 괜찮은 거네요? 저도 그래요. 저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아예 안 쓰려고 그래요. 저도 그래요.